어? 이거 들고 그냥 제리한테 마법공화 안주고 써도 되는데 이러면? 여기까지 아 빨리 제리 보고 싶어 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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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리 제리 여..여기 있네? 어떻게 니코도 안쓰고 제리가 이성인거죠? 나 너무 억울해 이겨버렸다 나이스 아 제리 한마디 뜰만한데 근데 한마디만 주세요 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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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지? 이상하다 여기 팔마공이야 와 팔마공인데 신기한거 응급처치 키트라서 보호막 냥이 미쳤습니다 아 제리였으면 다 뚫었는데 진짜 생각보다 잘 뚫리는데요? 여기 왜 날라왔지? 생각보다 잘 뚫리는데? 여기는 진짜 시너지템이 미쳤다 그죠? 진강체에 심장도 있고 문장도 있고 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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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 1성이네 아까 두 마리 사놓지 않았나? 팔았나보네요 제발 제리 한 마리만 주세요 제발 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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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간지럽죠 드레이븐 뛰었구요 제리 좀 주세요 와 여기도 제리 쓰는데 저 제리는 약하거든요 저 제리는 가짜 제리인데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 제리 제리 제리? 제리? 상대는 팔마공 아까 이긴대로만 이기면 돼요 저한테 루시안으로 버텨지는데요? 그게 더 신기함 이성이 아이 3포짜린데 아 시비르가 센건가? 시비르가 딜량 1등이네요 그냥 둘 다 세다 알았다 아 이건 졌다 피하면 아 근데 이온이네 오 아 까비 톡톡 톡톡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제리 죽었다 제발 제리 이번에 뜨는게 맞아 정상 제리 제리 한 마리만 아 그냥 팔아줘 요거 제리 제리 나왔다 맞다 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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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주죠 앞라인 보여줘 제리 과연 쎌일까요? 이게 적용이 되는건가? 스킬 쓰고나서 봐야돼 되는거 같기도? 이 보호막 80에 마법피가 되는건가요? 여러분들도 같이 봐주세요 되나요? 오 되는거 같기도 마법피가 굉장히 많은데? 아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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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막 있을때랑 없을때랑 확실히 달라요 죽지마 제발 결국 1성으로 마무리했는데 아쉽네요 굉장히 아쉬운데 2zing 2 2 3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